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단짝 헬마하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헬마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땀을 흘리더라. 어제 좀 몸살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또 남천동 사장님이라고 새로 오픈한 그게 있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매일매일 점검하죠. 오늘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85만 3천 명입니다. 90만이 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자 오늘은 보통은 1부에서 한 이슈 2개 정도 다르던데 그냥 하나로 쭉 가려고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2부에 나오시는데 여기도 이걸로 쭉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당대표 출마 접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형용모순이라고 하죠. 용감한 것인가. 보통 용감하게라고 말을 꺼냈을 때는 뒤에 출마하겠다가 붙는 게 정치 문법인데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한 달 넘게 고심을 해왔고요. 대통령실하고도 계속 충돌을 해왔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결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말씀은 이제 불출마 선언문. 그렇습니다. 어투로 들으면 당연히 출마 선언문처럼 힘이 들어가 있고요. 비장하게. 비결한 불출마.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일문일답에서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불출마 선언문과 일문일답. 보통 이제 그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는 해피엔딩을 맞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 네가 진짜 엄마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결과로 가야 되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으로는 못 간 것 같아서 비유가 맞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진짜 엄마를 선점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엄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돼도 가짜 엄마라는 얘기지. 가짜 엄마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본인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이건 정당성이 없는 가짜 엄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엄마가 당의 리더십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죠. 불공정한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출마한다 그러면서 뭔가 이 성냥을 확 던져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나간 거다. 이거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선언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선언문 내용에도 그렇게 좀 뒤끝이 좀 남아있습니다. 뒤끝 장렬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입니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 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에 포용과 존중이 잘 안 되고 있다. 연포탕 연포탕 해도 포용과 존중 안 되고.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무기력한 상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 당이 무기력한 상태라고 아주 규정을 해버린 거죠. 이 질서 정연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진정한 성공이 그냥 성공하고 좀 구분되는 다른 장르가 또 있다. 자차 성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매우 건강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가 굉장히 낯설다라는 표현을 제일 서두에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위 윤핵관이 설치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어떤 미션을 받아서 막 단체 성명을 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약간 홍의병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이것은 당의 혼란을 막고 분열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의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된다. 벌써부터 좋지 않은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꿀려 앉혀진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설 연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정오까지만 해도 출마한다라는 거였다고. 아니요. 어제 오후 늦게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취재한 시점에. 대체로 지금 측근들은 어제 오후까지도 출마하는 걸로 보고 출마 선언문도 초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소도 이제 여러 가지로 조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수 원로들을 설 연휴 기간까지 해서 많이 만났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전 총재. 자신은 이제 정치 입문시켰던 원로이기도 한데 이회창 전 총재를 비롯해서 안팎의 당 안팎의 원로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체로 했다는 얘기가 당선이 힘들더라도 정치는 길게 보고 또 크게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하면서 출마해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출마하는 쪽에 염두를 두고 측근들도 다음 주 일정까지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회의를 하고 나서 갑자기 불출마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좀 측근들도 좀 당혹스러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워딩을 또 썼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양쪽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해야 된다.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회의를 끝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양손에 하나는 출마, 하나는 불출마 두 가지의 선언문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불출마 선언문을 배포한 셈인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당의 중진 의원들, 다선 의원들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전화를 돌려서 결심이 섰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결심의 내용이 출마냐 불출마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마를 한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중진들의 성격이 내가 오늘부터 그럼 당신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할 위치나 처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사인으로 다들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왜냐? 당이 너무 대통령의 그립이 강하고 마치 당을 대통령이 좌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전국민에게 주고 있다. 이런 스타일이라면 우리 총선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라는 변수가 출격을 해서 지금의 전당대회 흐름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된 것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출마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대통령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무슨 말로 어떻게 메시지를 낼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이었다.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가 제일 첫 번째 과제면 출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 연휴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나경원 대표하고 통화는 좀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통령실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화통화하고 이런 사이 아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애정은 깊지만 전화통화하는 사이는 아니다. 여기도 형형무순인 것 같은데 이 일문일답 아까 불출마 선언문 비장함으로 봐서는 출마 선언문인 줄 알았는데 불출마 선언문에 나오는 뒤끝 장렬 이 부분 봤고요. 그다음에 일문일답에도 뒤끝이 굉장히 장렬을 하는데 아까 가짜 엄마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해피엔딩이 되려면 현명한 왕이 있어서 솔로몬 왕이 현명한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엄마를 찾아줬다네.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가짜 엄마고 이렇게 몽매한 결정을 한 왕은 누구입니까? 가짜 엄마 손을 들어준. 이게 또 남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에서 최근에 정치 환경이 낯설다고 언급했는데 무슨 의미냐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시켜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실망시켜준 거냐. 본인이냐 윤핵관이냐 대통령실이냐. 야 이거 언젠가 봤더니 우리 나경원 전의원 합법이네. 주어가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늘 주어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리짐작으로 알 뿐이죠. 이런 청취자 질문도 있었는데 6779번이신데 장 기자님 수사 가능성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꼼꼼히 나경원 전의원 측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정보가 형사예요? 이런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정치권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대장동 땅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자면 영향이 완전히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남편 대법관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했을 걸로 보이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엄마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가족 안에 얽혀있는 뭐 이러저러한 뭐 지켜야 할 것들, 지키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닌가 본인의 정치 이런 것들보다 그런 판단을 종국에는 할 수 있고 그걸 종합해서 보자면 역시 정치인 나경원은 함량 미달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함량 미달의 평가는 저는 이제 일단 밀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둡다라는 평가가 지금은 일단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행보가 꼬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통령하고 직접 갈등을 겪은 끝에 원래 갖고 있었던 두 개의 공직, 기후변화 대사하고 저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다 뺏겼고요. 해임당했기 때문에. 네, 해임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친윤이라고 스스로 위치 짓기가 좀 어려워진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친윤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과연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면 정치인 나경원의 미래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보게 되는데 대통령한테 공개 반성문을 썼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 출신의 중량급 정치인 대선 주자로 본인 스스로 위치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 반성문을 쓰는 시간을 가졌고 그것도 봉두 남발에 가까운 헤어스타일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끝에 결국 자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과연 주도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미래가 앞으로 설계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거는 불출마 선언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을 왜 기자회견을 할까 그런데 불출마 선언인데 불출마 선언을 그럼 왜 할까 이거는 내년 총선에서 강한 지금 희생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또는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인상을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남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데 동작구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쪽에 줄을 섰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은 본인을 하긴 했지만 ys 손자 김인규 씨 이런 사람들 원희룡 장관 이사 가고 등등 얘기들이 있는데요. 공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아니다. 공천은 줄 거다. 왜냐하면 불출마를 했으니까. 마지막 선물이 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벌써 사선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당의 중진이고 주류 정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이렇게 굴복하는 양상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게 마지막 굉장히 가져갈 것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가 초라한 이런 정치인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끝으로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제 백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 4명이 엎으면 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비대위로 넘어가죠. 비대위로 넘어가거나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숙고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시스템 자체가 이를테면 윤심이 관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룰이 바뀐다거나 사람이 바뀐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참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당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일관되게 저는 출마하기 어려울 거다. 지금은 밀당의 시간이다. 그런데 밀당이 안 된 거예요. 밀당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거고 여지를 내년 공천해서 본인이 할 여지를 지금 남겨주고 이미지를 남기려고 했던 건데 밀당이 성공했다면 불출마 선언만 그냥 깔끔하게 하고 끝냈을 겁니다. 이렇게 뒤끝을 장렬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은 보장되지 않았다. 밀당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동작 공천은 애초에 배제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선 등의 방법 형식적으로는 기회를 주되 실제로는 지금 경선 룰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윤심에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 윤승민, 나경원까지 셋을 다 거치면서 당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윤심 간별사를 자처하는 분의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경선 결과도 좌지우지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캠프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덕을 보지 않겠냐라는 당권부도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대는 없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진짜 윤해권임을 선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우사 하겠다면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누군가를 위해서 뛰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기자들의 질의응답 속에서.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의지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구 손잡고 같이 뛰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 어대현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한다면 전대에는 상당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굉장히 재미없어진 수 있다. 아니 오늘 보니까 안철수 관련 주식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즉 안철수 당대표 대망론이 나오는데 이 안철수 이거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결선 투표 가면 양자 대결로 가면 안철수가 이긴다. 이런 게 있었죠. 오늘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성인 2002명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이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안철수, 김기현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49.8%, 김기현 의원이 39.4%로 나타나서 10.4%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최근에 친윤계 너무한다라는 여론이 여당 지지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대로 갈 거냐. 아직 친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별로 비판을 하질 않았는데 아직 본게임이 시작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적당히 흔들 거다. 그러니까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50%를 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약간 안철수 후보가 조금 위험 수위를 넘는다 싶으면 뭔가 카드를 꺼내서 공격을 할 거다. 그런데 그게 딱 고수준. 그 이상은 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관리한다? 네. 관리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내부의 다선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상황이 이러면 차라리 안철수가 낫다. 우리 한 번도 안철수 지지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우리는 안철수가 낫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또 완벽한 게 없고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이렇게 바뀝니다. 입장들이. 그러면서 한 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얘기들도 다 내년 공천 앞두고 자기한테 누가 공천 줄 거냐 이걸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여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다시 한 번 여당 중진들 중심으로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말하는 걸 보면 결국 본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당의 중진급 정치인들도 이렇게 무슨 수수깡처럼 꺾여버릴 거면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가. 수수깡. 이런 걸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이거는 차근차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당시 입당한 40만 명의 표심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까지. 신장식의 뉴스아이키 결맙수 임경민 작가 장윤선 기자와 함께 뉴스 신세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이 끊겼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가 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장고 중이기는 한데 만약에 유승민 후보 전 의원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1차 투표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도가 어떻게 흔들릴지 이런 게 변수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윤선 기자가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려면 오늘 내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을 좀 취재해 보면 상황은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경원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두 주 전부터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단톡방도 만들고 기자들 초대도 하고 입장도 내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얘기도 하고 백브리핑도 해주고 이러면서 기자들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쓰기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함께 결합해서 일할 수 있는 일종의 실무팀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경원 캠프는 실무팀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유승민 의원 쪽은 아직 실무팀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위 이쪽의 혁신그룹 젊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각자마다 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누군은 실제로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도 있고 공천 문제도 엮여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혁신 모임도 해야 되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또 하나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좀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하니 당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지내니? 네. 잘 지내.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면서 나서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사실 나경원 변수 때문에 상당히 침잠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는 살아있다. 이 판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가 있다. 오늘 내일 결심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랍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그쪽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수도권이랑 대구 경북이 다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대구 경북은 공천받고 쓱 돌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선거에서는 그 필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덥석덥석 가서 손잡고 덥석덥석 소위 mb처럼 국밥도 막 먹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잘 안 되시나 본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젊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에티튜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검찰 표현대로 정치적 공동체를 묶어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되겠네요. 정치적 공동체육이 나왔으니까 유동규 씨가 JTBC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접촉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었던 본인 주장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에 좀 가깝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욱이라든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서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도 이야기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거 민간사업자 유가 혹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전에 시장님께서 방침으로 내려주시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왜 한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나왔던 내용입니다. 남욱이나 김만배 같은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위해 뛰었다라는 주장이 검찰을 통해서 몇 차례 언론에 공개가 됐었고요. 남욱 변호사가 재선 선거를 할 당시에 자기 직원들한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검찰을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만 받아오는 구조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먼저 고안을 해서 지시했다. 이런 거 역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서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유동규 본부장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남시장한테 지시를 받은 거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 천재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제 인터뷰에서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상희 형이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다른 거죠. 진술의 내용이. 만배형 진상희 형 빼고 어떻게 자기 진술의 정당성을 갖추려고 하는지. 저는 우선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온다 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언론에 나옵니다. 조선일보 사설로도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압박하는 거죠. 이제 28일 토요일 조사 앞두고 이러이런 게 있으니 알고 오시오. 거의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고 사실상 뇌물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깔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조사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로 확인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27일 30일 얘기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가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 번에 가서 밤을 새더라도 일요일까지 하더라도 조사 한 케이 끝내겠다라는 건데 벌써 검찰이 조사도 안 해봤는데 그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벌써 해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김성태 씨 돌아올 때 중범죄자가 자기 입장을 전한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주는 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라고 김성태 씨 인터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단 말이죠.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한동훈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민 작가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영상 보 domin selon 고맙습니다. 이게 그럴수도